안녕하세요 여기 배달왔어요 안녕 맛있게 드세요 신인그룹 트레저 트레저라고 저희 그룹 홍보됐어요 형 지금 울 것 같아 아 혹시 제가요 이제 곧 가수예요 이제 곧 가수인데 근데 헬스장에는 노래를 많이 틀잖아요 저희 그룹에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성공계곡 노래 그걸 한번 틀어주실 수 있으신지? 네? 얼마 전에 아 진짜요? 지금 틀어있는 거네요 아 네 저 음악 나오면 바로 춤도 쳐주시는 건가요? 어... 미쳐야겠다 미쳐야겠다 호호우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신 거 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차인 거야 차인 거죠 나중에 학교 가서 나 트레저 형들 봤다 왜 이렇게 해요 형들이 2020년에는 점점 유명해질 거야 나 트레저 형들이랑 안다 해 진짜 너 학교에서 진짜 난리나 너 그러면 너 1학년 때 고백했다 여자애한테 다시 연락 와 나 차인 여자애한테 다시 연락 와 다가갈수록 넌 내 곁에서 멀어지는지